건강기능식품 정책과 한기용 연구관 안녕하십니까 건강기능식품정책과 한기용 연구관입니다. 저희 식약처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형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구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제품이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질병예방과 치료효과가 있다는 표시나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장품 세트를 구매할 때에는 제품 외부 포장의 사용기한,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께 의료용 진동기, 의료용 자기발생기, 혈압계 등 의료기기를 선물용으로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의료기기로 허가나 인증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 식약처는 국민 여러분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건강한 5월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